나보다는 명구를 더 많이 본게 춘수형님이란 말이야 그런가? 비슷하게 봤나?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래서 추천한거야 그래서 일단은 정보를 줬으니까 춘수형님 좀 늦는다고 했나? 뭐 전화 왔었어? 아 내 차 마신다고? 나는 춘수형님 걸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? 네? 뭐? 예수형님 그 시간이 모르나? 와 차로 시리즈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